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메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 여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6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기 새끼를 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가장 먼저 들리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7.7절과 6월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성전 그 성전의 기능이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성전이 부패와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신앙을 물질로 바꾼 사람들 성전을 시장토로 바꾼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런 분노와 심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놈지를 돌아보야만 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 이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20살 이상 되는 남자의 성인들은 1년에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성전세를 바칠 때 내었던 돈이 세 갤로 내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로마의 동전을 세 갤로 바꾸는 환전소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전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환전소에 독점권을 두고 이익금의 일부를 상납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6월절에는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시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율법의 본인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사장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상 가져온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은 시중에서 파는 그러한 재물보다 10배나 비싸게 이 재물을 팔았던 겁니다 이것 역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함께 짜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지도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글로 변화됐던 겁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겁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통하여 사람들의 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찬양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한다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감동 없이 불러지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장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 아이들은 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아이들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했던 찬양을 또다시 부릅니다 호산나 다위세 자손이여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에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존경, 명예 이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성전을 통하여 얻었던 뇌물, 이익, 상낙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안에 영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게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를 좋아합니다 수천명, 수백명, 수만명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해서 몇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는 정말 교회 같지 않는 그러한 교회, 별볼일 없는 교회로 생각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이었던 생각입니다 또 큰 교회를 또 목회하시는 분은 대단한 목회자이고 작은 교회, 이것을 또 목회하는 교회는 실패한 목사이거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목사로 간주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또 돈을 좋아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대부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돈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대접해 주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하면 돈이 좀 없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또 교회가 여러분 권력을 좋아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승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올라갈수록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셨던 겁니다 다수가 아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모니즘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 기도,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녀를 그녀를